전화한id 뭐해? 떨어지는 곳이 있다 뭐 송이 있지? 오케이 손처럼 그거 같은 경우는 거 목대 가지고 있어 내가 이래서 슬픔하지 않나? 나의 설렘 가득한 설렘 써 있습니다 맞아 맞아 너무 귀엽던데? 이런 것만 가시는 거죠? 포장하지 않으면 잡았네 아무 손으로 와서 잡을 수 있대. 아 손 들어왔어. 근데 난 볶은잎이 아니었어. 그냥 그냥 잡는 거야. 볶은잎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같이 잡을 때? 맞아. 아니요. 그건 다 마음가짐이야. 어쨌든 잡았어. 가짜야. 오빠 가자. 어,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계속. 손 계속 빼라요 지금. 계속 아까 저랑도 대화하다 갑자기. 근데 그러다가 저는 눈이 마주친 거예요. 형들아 너 나와봐. 야 여기 이분에. 야 승우야. 아니 평창 이제. 처음으로 빌었거든. 오늘 하루 종일 안 빌다가. 이걸 딱. 너가 봤어. 내가 봐버렸어. 무슨 소원 빌었어? 못 한 번 못 하겠지. 자 얘들아 오늘 우리 끼리 한번 움직여보자. 미쳐봐. 형들 따라해요. 우리 소리에 우리 소리에. 우리 소리에. 행복하게. 우리 소리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줘. 여기 어쩌라고 하니깐. 우리 저쪽으로 가. 요 좀 이뻐하는거 같은데? 헉! 헛! 내 소원은 벌써 이뤄질 것 같은데 뭐야! 하늘이 많은데! 마지막 끝에 그걸로 끊을 때 저거 빠져도 돼 저거 빠져도 돼 저거 계속 나를 나가는다 모모 홈 Russia 그지, 정도면 어떻게 해야되나 해서 네 좀 한번 걸어가지고 그냥 응급하게 그럼... 있어도 돼? 왜 이렇게 훅 돌아가야 하고 왼손잡이 해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야 오, 내가 왼손잡이 없어 으흐흐흐흐 우리가 언제부터 친했다고 아까부터 외자 붙인 거래? 우리 작품 끝나고 세상에 이제 저 소주 진짜 너무 좋아요 미술로 나 절대 말 안 할 거니까 니 너의 너만의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네 나의 나만의 여자친구 아 지금 너도 붙였어 이제 네 나의 나만의 여자친구 내가 알아 거의 다 해야 돼 아 빅미니저 저는 약간 고민인 게 사실 저는 평소에 실천한 걸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과한 느낌이 나는 느낌이었는데 그냥 과하게 일단 해보겠지 혹시 더 남은 말씀이세요? 왜냐면 이게 저희는 헬코미디션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너 소리 앞에 알쌍거리지 마라 말쌍거리 이유가 있다고도 알지를 못하면서 약간 말투도 이렇게 하는 게 안 돼 말투도 이렇게 하는 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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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는 좀 좋아요 단추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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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으로 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물어ets 몰라여 새키야 존재형, 요거 느낌은 너무 좋은데 저는 울 Audrey는 느낌 조금 간지러 올라온다 그것만 조금 더 주고 살게요 아 여기서ерш mostly 너괜히 알겠습니다 네네 그거 없이 너무 연기만 했다. 응. 자, 진짜 가냐? 뭐라 이 새끼야! 오케이! 이거! 좋아! 그거 오케이 형. 자, 살이 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지. 같이 술 마셔봤잖아요. 아니지. 저 펀치예요. 해주면 좋아. 저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어. 연간 하에도.. 설명하려고. 연간 할? 이 소름 뭐.. 성숙한 소리. 순진한 소리. 귀엽다, 귀엽다. 너는 순진한 소리 맞아. 내가 성숙한 소리 같아. 귀엽다, 귀엽다. 재밌다. 이런 거 좀 해봐. 좋아. 좋아, 좋아. 순진한 소리 넣어줄게. 다시 할게요. 아 현타가 온다, 알자, 알자.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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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ять! 여전히 한다. 여전히 놔둬야. 민선! 민선! 아,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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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 및 팀에서 찍는 적이 잘 잘 나온 것 같아요. 좋다! 잠깐만. 진짜 체험 아니지 지금? 우리가 한번 시원하고 마지막으로 반성으로 빨리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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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겠습니다. 재순아 나한테 안길게 나 이거야. 바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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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계속 손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손 이거 괜찮으세요? 안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너 왜 사귀냐? 아니라면 아니라면 배신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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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 fy chain 아래 하아 매길 바라 Gray 네 아 싫어 돌아와요. 내가 가수가 안 되어 있으면 실망할걸? 그런게 어딨어. 난 너만 행복하네. 같이 해도 돼? 안돼. 너희의 애가 백수. 안돼. 행복한 백수되어 있으면? 너만 행복하다면 내가 먹여 살려야지. 진짜로? 이게 계속 안되네. 소나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영이가 말하는 타이밍에서는 소를 보고 임픽트를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됩니다. 네네. 민영이가 소나기 얘기할 때 네. 그럼 빨리해. 고마워. 까친. 그치지. 길을 가라. 그치지. 처음 그대. 내게로. 다. 그날. 잠시 또와.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네. 간절히 난 바라내만 섭쇼 그대도 내 맘에 내 그대들만 그려왔던 날이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 그대는 선물이나 하늘이 내려진 홀로서 세상 속에 그대 지켜 줄어볼게요 어느 날 밖의 손가락이처럼 내 맘에 내 그대들만 오늘도 내 맘에 더 내게 서류들 내 맘에 더 내 맘에 더 내 맘에 더 믿고 싶던 아픈 기억들도 빛밤 바울 외환위에 흘려 내 맘에 우린 Im throat 너 하늘이 흘러도 내게 있다던 걸 잊지 않아요 이제는 사랑이 너만 하나뿐인 사람 다시는 그대가 너 같은 사람 없을 테니 잊지 않아 내게 있다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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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아 컴퓨터 캠! 잘 됐습니다!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